안녕하세요. 일산등산개미입니다. 오늘은 숨은병능선과 칼바이능선을 다녀왔습니다. 산사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암사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부파발력 2번 추구에서 출발했구요. 효자 2통, 숨은병능선을 따라서 배군대, 칼바이능선을 다녀왔습니다. 북한산 코스 정리를 제가 한번 했었는데요. 숨은병능선과 칼바이능선을 가는 코스는 약 11km 정도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부파발력 2번 출구에 나와서 2번 출구 정거장에서 304번 버스를 타고 효자 2통에서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제 앞에서 버스가 만원이라서 못 탔어요. 그래서 진짜 황당해서 택시를 탔는데 그래 봐야 택시비가 한 8,800원 나오더라구요. 밤골 매표소 입구로 들어갔구요. 그렇게 버스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참 올라가다 보니까 다들 막 출석 부르고 계시고 뭐 드시고 계시고 하여튼 등산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산은 국립공원이라서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있구요. 수은병능선은 전에도 몇 번 왔었는데 제가 전에 친구들하고 왔을 때는 암능을 잘 안 갔거든요. 돌아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아서 그냥 갔었는데 제가 요즘 암사병이라 그래서 산사병이라는 걸 아시죠? 산을 너무 사랑하는 병. 저는 이제 암사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암능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관악산 육복능선에서 암능의 리치산행이 너무 재밌더라구요. 그래서 북한산 어디를 갈까 하다가 수문병능선이 북한산에서는 암능쪽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수문병능선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올라가는 코스들은 굉장히 완만한 코스구요. 어느 정도 올라가도 계속 완만한 길로 쭉 올라갑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배군대까지 가는데 써있기로는 한 3.4km 정도 써있는데 3.4km는 아마 암능을 그대로 타고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한 1.5km 정도는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수문병이라고 써있는데까지 가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구요. 뒷쪽에 가면 급하게 암능이 나옵니다. 북한산 참 좋은 산이죠. 요즘 너무 암능을 타고 싶은데 이번에도 올라가다가 숨은 벽에 멋진 암능을 타고 싶었는데 장비가 없다고 안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돈을 두 번 까였습니다. 제가 뭐 하고 싶은 거 못한 적이 없어서 진짜 이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릿지산행하고 암능 암벽등반하고 두 가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등산한 지 한 두 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좀 이른 감이 있긴 한데 되게 멋진 암능들을 보면 다 올라가고 싶어요. 지금 저쪽은 상장봉 코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봉도 지금은 막혀있는 코스 인데요. 상장봉 코스에서 쭉 돌아서 원래는 백운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저 위로에서 능선으로 쭉 가면 백운데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막혀있는 코스구요. 수문병 코스도 이제 조금씩 암능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아직은 옆에 난간도 있고 그런 코스에요. 제가 찍으면서 올라가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코스입니다. 북한산의 암능 하면 가장 대표적인 데가 역시 인수봉이죠. 근데 인수봉도 릿지산행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굳이 뭐 자일, 밧줄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올라가다가 여기에도 경고문 붙어있구요. 좀 무너질 수 있다고 해서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암능 정도는 충분히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암능이에요. 북한산 너무 이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구요. 제가 언젠가 한번은 암벽에 암능 산행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근데 혼자서 가면 아무래도 암능이 무서워요. 그리고 북한산은 아무리 높이가 높기 때문에 위약감이 좀 있습니다. 관악산의 6번 코스는 코스 자체가 굉장히 경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6번에 3번 코스를 제가 올렸었는데 거기에 그 직벽은 거의 인수봉보다도 훨씬 더 강한 직벽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래도 떨어지면 물론 떨어지면 크게 다치겠죠. 떨어졌을 때 크게 다치겠지만 높이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이런 위약감이 좀 작은데 수문벽은 일단 높이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느껴지는 위약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쭉 뒤에 보시면 수문벽 코스의 여러가지 절정적인 코스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갔던 칼바이 코스는 지금은 발목을 조심해야 되는 정도? 지금 저쪽은 제가 올라온 코스의 왼쪽인데요. 그쪽에 보시면 아마 저쪽이 이제 원효봉 정도 볼 수 있고 저 뒤가 이제 노고산 그쪽 되겠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거의 암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오른쪽에 암능이 너무 이뻐서 오른쪽으로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왔고요. 오른쪽에 올라와 보니까 오른쪽은 쭉 올라가면 이 암능은 올라가면 되거든요. 여기 뭐 지금 경사가 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쪽 암능이 참 이쁘죠? 저쪽은 상장봉이 있는 쪽이고요. 자 이제 위로 차가 올라왔고요. 올라와서 쭉 이제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올라와서 원래 조금 이제 리치산행이나 암벽산행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저 왼쪽으로 급경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좀 그랬지 전체적으로 날씨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저쪽 보고 있고요. 저 앞에가 이제 백운대 쪽 가는 그런 곳이 되겠죠? 아마 저기가 백운대 쪽하고 아마 염초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를 타고 올라가야지 이제 숨은 벽에 주암능 코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제가 가지 않았고 앞에 좀 더 가다가 다시 되돌아서 원래 계단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계단 쪽을 넘어서 이제 계단 쪽을 넘어가도 숨은 벽에 직벽 코스를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 코스가 되게 좋아요. 여기 마당 바위가 있는데고요. 보통 이 마당 바위에서 대부분 다 한번 쉬었다가 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저쪽에 염초봉 그쪽으로 가도 꽤 경사가 굉장히 심하죠. 이제 숨은 벽에 대표적인 코스들을 쭉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유롭게 제가 지금 혼자서 촬영하면서 가고 있고요. 집에 너무 예뻐서 자 여기 이제 숨은 벽 가면 이제 이 위로 이렇게 쭉 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전에 제가 친구들하고 왔을 때는 일을 안 가고 밑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똑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가는 것도 제가 이제 촬영하고 가고 있지만 촬영 안 하고 가도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막 다리가 막 후두루두루 한데 굳이 이런데 갈 이유는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단련이 돼서 하체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런데 가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고요. 되게 안전하게 촬영하고 있어요. 스틱을 항상 가지고 이제 제가 스틱을 촬영하다 보면 약간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스틱을 약간 고정하면서 가고 있고요. 촬영하는 거 외에 이제 다리 짚는데 굉장히 신경 써서 가고 있습니다. 자 너무 이쁘죠.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이제 꽤 많이 올라온 겁니다. 암능을 좀 타고 가면 금방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가 좀 짧아지죠. 근데 이제 시간은 또 꽤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면서 이제 촬영하고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아 북한산 참 이쁩니다. 그리고 북한산도 멋진 암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런 데를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친구 들어갔을 때 저쪽에 걸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무슨 기인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저런데 걸어가나 했는데 기껏해야 경사가 45도? 45도가 낮은 경사는 아닙니다. 근데 뭐 아주 엄청난 경사는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 육봉에서 기인, 기인이 아니라 사부님, 사부님을 한번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경사가 한 70도, 80도가 되더라도 앞꿈치에 힘을 꽉 주고 그리고 이제 릿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어서 올라가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굳이 암벽등반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분 말 듣고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등사는 엉덩이와 허벅지로 한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기본 경사가 우리가 보통 45%, 50% 해봐야 30도가 안 되거든요, 경사가. 근데 그 정도 경사가 사실 우리가 급경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45도 경사는 엄청난 거예요. 45도 경사는 100%입니다. 엄청난 경사라서 그런 경사는 사실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제 릿지 하는 방법을 좀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암등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기를 넘어가야 숨은 벽에 정말 제대로 숨은 벽을 타는 그런 암등 코스가 되겠죠. 자 계속 가고 있고요. 이쪽 코스가 이제 뭐 북한산에서는 이제 가장 멋진 암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관악산은 아기자기한 코스가 말아요. 아기자기하죠. 근데 이제 그 아기자기한 코스의 짧은 코스지만 아주 경사가 급한 거의 한 70도 이상이 되는 그런 코스들도 있는 반면 북한산은 이제 그런 코스가 물론 있겠죠. 엄청 큰 산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아주 큰 방대한 광활한 그런 암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멋있죠. 저 앞에 인수봉도 보이네요. 여기도 이제 계속 이제 가시면서 주변에 여기가 지금 볼 때는 또 아찔해 보일 수 있지만 꽤 넓은 코스예요. 꽤 길이 넓어요. 보통 제가 이제 길을 볼 때 길의 폭이 한 30cm 정도면 굉장히 좁은 거거든요. 여기는 거의 한 1m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위압감이 있습니다. 높이가 높기 때문에 저 앞에 지금 보이시나요? 저 앞에 계신 분들이 지금 암벽등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경사가 엄청나지 않아요. 사실 저기를 그냥 리치로 올라가시는 분. 자일이나 이런 거 없이 리치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중간에 크랙이 없어요. 중간에 크랙이 있으면 이 크랙 타고 올라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중간중간에 돌들이 있으니까 홀더가 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크랙도 있고 하지만 저 앞에 있는 그 숨은 벽의 절전 코스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가 지금 앞에 암벽등반 하시는 분들이고요. 제가 저 앞에까지 가서 그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저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장비가 없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좌절스럽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앞에 분들이 암벽등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중간에 자일 쭉 갖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리치 산행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여쭤봤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도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웠겠죠. 저 같은 초보 초보 데리고 이제 그런 거 시키면 안 되니까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자 이제 숨은 벽 앞에 능선을 피해서 계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친구들아 갈 때는 좀 전에 그 위에 능선도 돌아갔고요. 그리고 이쪽은 어쩔 수 없이 내려왔고요.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돌아서 계곡으로 올라갑니다. 숨은 벽 우리가 거기 거리를 측정할 때 그냥 암등으로 쭉 해서 올라가면 한 3.4km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계곡으로 돌아서 올라가면 한 4km 되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제가 올해 안에 꼭 한번 배워서 그냥 하나 절대 안 하고요. 저도 배워서 한번 저걸 해 보겠습니다. 겁나죠 당연히. 장인이 겁나요. 당연히 겁나는데 일단 뭐를 좀 먼저 해야 되냐면 내 하체의 자신감을 좀 느끼고 그리고 연습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육봉성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다리에 오른쪽 다리에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살짝 장애가 있어서 장애라는 게 사고 때문에 이제 발목이 앞으로 안 꺾여가지고 이게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뭐냐면 리치 사댁이나 이런 거 하려면 앞꿈치하고 발목으로 딱 꺾여가지고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힘을 앞꿈치에 주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종아리 쪽에도 힘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죠. 근데 이제 발목 쪽이 약하게 되면 그러면 힘을 강하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미끄러지면 큰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순병능선을 안 타고 계곡 쪽으로 와서 이 틈을 지나가면 우리 백운동안문이라고 그러죠. 그 백운대 바로 앞에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백운대 올라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백운대 올라가기 바로 전에 백운봉안문 기점이라고 해서 백운봉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이 길로 딱 나가면 바로 백운봉안문이 나오고요. 이제 백운대에 올라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쭙 가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쉬고 계세요. 네, 많이 여기 계시네요. 여기 이제 백운대 올라가는 길이 큰 바위 얼굴입니다. 백운대 올라가다 보면 보셨나요? 지금 여기가 왼쪽으로 얼굴이 딱 있죠. 큰 바위 얼굴이라 그래서 백운대 올라가는 길이 되는 거고요. 의외로 백운대 쪽에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오늘 백운대 쪽은 최근에 외국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하는데 오늘은 거기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백운대 올라가는 길인데 백운대 올라가 보니까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백운대 올라가다가 난간 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난간 잡고 쭉 가다가 중간에 그냥 쭉 암능 타고 올라갑니다. 여긴 아직 난간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저 인수봉이 보이죠. 저 인수봉도 지금 경사가 일반 경사는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리치사장 하시는 분들은 저 정도 경사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기의 코스를 정확히 알아서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아직은 저는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한 번도 이쪽으로 올라간 적 없어요. 백운대 갈 때 난간 잡고 올라갔었는데 지금 제가 촬영하면서 올라가도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최근에 제가 암사병에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산사병도 최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았지만 이 일일 일산하는 이유가 사실 산사병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 이 암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암능 걸어 올라가는 게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 보면 정말 진짜 기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올라가지 그랬는데 지금 너무 쉽게 올라가니까 자 지금 여기 벌레 보이시나요? 벌레가 이 벌레가 엄청 큰 벌레가 아니라 그 날개에 달린 개미? 날개에 달린 그 찍게벌레 얘네들이 요즘 번식철인가 봐요.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백운대에 올라가서 저는 사진을 찍진 않았고요. 워낙 많이 여기 와 봤으니까 다시 내려가고 저 앞에 인수봉 보이죠? 저 인수봉을 제가 올해 안에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왼쪽이 승문벽에서 올라오는 길이고요. 저 오른쪽 내려가면 백운봉안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백운봉안문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서 이 문을 통해서 나가면 쭉 이제 뭐 시단봉이나 뭐 이쪽으로 해서 뭐 노적봉이나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갈 겁니다. 이쪽 길은 뭐 많이 가본 길이에요. 원래 이쪽 길은 이제 불수사도북 할 때 이쪽 길로 많이 가는 길이니까 여기가 이제 제가 앞에 처음에 올렸던 북한산의 주능성이죠. 저 앞에가 노적봉. 이 북한산의 특징은 이제 뭐 우리 워낙에 배지를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 이제 트랭글을 좋아하니까 트랭글에서 배지를 많이 줘서 점수를 많이 주는 그쪽이 되겠죠. 지금 노적봉을 지났습니다. 자 이 노적봉을 지나서 이제 용암봉 그 다음에 용안문 이쪽을 지나갈 거고요. 그렇게 지나가면 중간에 대동문이 한번 나올 거고요. 대동문이 나온 다음에 보공문이 나올 겁니다. 네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죠. 여기 용암문입니다. 용암문을 지나가고 대동문 쪽으로 갈 겁니다. 대동문은 지금 이제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서 대동문은 그냥 이렇게 특별히 특징이 없더라고요. 대동문이 쭉 지나가고 쭉 가다 보면 대동문에서 한 600m 도 안 간 거 같은데 네 그쪽으로 가서 이제 쭉 북한산성 따라서 가다 보면 보공문이 나오는데 보공문까지 가면 안 되고 보공문 전에 왼쪽으로 칼바이를 가는 길이 있어요. 문필봉 가는 길인데 저쪽에 이제 보일 겁니다. 저쪽에 이제 칼바이 쪽이 보일 거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앞에 보공문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 사진 찍고들 계시는데 왼쪽으로 틈이 있습니다. 이 틈으로 내려가면 이제 문필봉 그리고 이제 칼바이 능선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칼바이 우회로를 폐쇄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칼바이에 조금 이제 그 어려운 능선을 좀 폐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 칼바이가 바위가 삐죽삐죽 솟아 있는 것도 그렇지만 좀 위험해요. 바위가 좀 이렇게 고정이 안 돼 있는 바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자 이쪽은 이제 계단 쪽으로 일단 올라가면 되고요. 이 칼바이 능선 처음 제가 왔을 때 그때도 제가 혼자 온 것 같은데 처음에 굉장히 놀랬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저쪽은 지금 아직 백운대 쪽 보이고 있고요. 이 계단 통에 올라왔고요. 그 왼쪽이 이제 칼바이 원래 능선이 이렇게 있고요. 네 이쪽에도 칼바이 능선 쭉 보이고 있죠. 네 여기 낙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 이렇게 써 있고요. 칼바이 능선은 그래도 한 번쯤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북한산에 있는 능선 중에 아주 대표적인 능선이니까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브람산, 수락산 이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쭉 해서 칼바이 능선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칼바이 능선 올라가서 문필봉까지 갈 거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북한산의 전체적인 모습들 쭉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데는 아마 문수봉 쪽이 보일 거예요. 아 저쪽은 이제 형제봉 쪽이 보일 수 있겠다. 이쪽은 아까 보여드렸던 가는 길의 왼쪽에 있는 지금 여기는 이제 백운대 쪽 인수봉 쪽이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도봉산 그리고 세폐산은 약간 흐릿하게 보이고 네 지금 이제 이쪽으로 보면 다시 이제 문수봉 이쪽이 보이겠죠. 제일 높은 데가 이제 문수봉일 거고 자 뒤에 이제 어 우리 뭐 거기 뭐야 쪽두리봉 이런 거 좀 멀어서 잘 안 보일 거고요. 자 계속 이제 칼바이 능선 내려가고 있습니다. 칼바이 능선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의 대부분은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게 20병 능선을 대부분 보여드렸고 다시 정리해 드리면 구파발역에서 밤골 매표소까지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백운대까지 한 4km 정도 오시면 되고 백운대에서 내려와서 다시 보궁문 가기 전에 칼바이 능선으로 가는 문까지가 한 3.8km, 4k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 전체가 3개로 나눌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내려올 때까지 한 3km, 3.5km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마지막에 이제 어 북한산 탐방안내소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정릉 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자, 칼바이 능선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칼바이 능선은 내려갈 땐 역시 계속 난간이 있기 때문에 난간 잡고 내려오면 되니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난간도 근데 뭐 우리 보통 Y자 계곡 도봉산에 Y자 계곡 가면 되게 무섭다고 하잖아요. 뭐 그 정도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저 앞에가 문필봉이에요. 경사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무서운 만약에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섭겠죠. 오히려 바위가 이렇게 넓게 있는 바위들은 오히려 안 무서워요. 저런 거는 이제 사실 중간중간에 발목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이 발목이 약한 게 사실 사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계속 이제 대동문 보궁문 쪽에서 왔고요. 정릉탐방지원센터로 갈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문필봉 꼭대기입니다. 문필봉을 지나서 넘어갈 거거든요. 문필봉은 높이가 많이 높지 않아요. 48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필봉을 지나서 칼바이 공원지킴터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나중에 내려갈 때 길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정릉탐방지원센터로 내려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릉탐방지원센터로 제가 지금 보시면 왼쪽이 보궁문에서 왔고요. 칼바이 공원지킴터로 가려다가 정릉탐방지원센터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내려가면 중간에 원내 상가하는 절이 하나 있거든요. 이 절을 지나면 이제는 그냥 임도라서 많이 어렵지 않고 그걸로 갈 수 있어요. 내원사 내원사를 지나서 한 1km 이상 내려오면 북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거기 있고요. 그쪽으로 쭉 내려오면 정릉탐방지원센터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관리소 그쪽으로 내려왔고요. 중간에 여기서부터 화장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쉽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보시면 길이 굉장히 편하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버스 정거장 버스 종점들이 쭉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버스를 타고 우리 뭐 북한산 우의역이나 이쪽이나 아니면 정릉쪽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편하게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보시면 이제 계곡 쪽으로 내려올 수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올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릉 이쪽으로 오면 대부분 다 일로 내려오거든요.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은 일산등산개미였습니다.